자 오늘 뉴스상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콘서트의 사나이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입니다. 7월 7일 오후 8시 이명우의 서울공연에 티켓팅에 참여하셨습니까? 티켓팅 성공하셨습니까?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티켓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름다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2022 이명웅의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공연의 티켓팅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언론이 어제 서울공연의 티켓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종합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명웅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가 이명웅의 대세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어제 서울공연의 티켓팅의 시각과 반응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하다. 대세 가수다. 대세 여부 대세임을 보여주는 어제 서울공연의 티켓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스타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서울공연 티켓 오픈 동시에 폭주 매진이 된 겁니다. 거의 5분 만에 매진이 됐다. 전의 전석이 매진이 된 겁니다. 폭주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8시에 예매하기 들어가자마자 30만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자기가 대기 순번에 오려면 한 80시간 이후나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이명웅의 콘서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서울공연의 티켓 오픈에 대한 한 언론의 시각입니다. 폭주와 동시에 매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동화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명웅 서울콘서트도 전석 매진. 최대의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이게 상상 이상이다.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뉴스엔의 보도는요. 이명웅 콘서트 국민 피켓팅 속 최대 트래픽. 아 전체를 이렇게 아울리는 제목 같습니다. 국민적 피켓팅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한 피튀기는 티켓팅 속에 최대 트래픽이 걸려서 전광석화한 매진을 보였다. 전광석화 매진을 보였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피켓팅. 말하자면 티켓팅의 언론의 반응이 이겁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국민 피켓팅 속에 최대 트래픽이 걸린 전광석화 매진이었다. 이렇게 뉴스엔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은요. 자 피날레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퍼펙트한 히어로였다. 이명웅. 서울도 전의 전성 매진이 됐다. 자 팩트 중심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을 보면요. 마이 데일리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 콘서트가 1090 국민 피켓팅. 여러분 아시죠? 10대도 좋아하고 90대도 좋아하고 20대도 좋아하고 80대도 좋아하는 것이 이명웅의 콘서트다. 국민 피켓팅이었다. 최대의 트래픽 속에 매진이 됐다.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보도록 할게요. MBC 연회는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이명웅 매진 또 매진. 압도적인, 복보적인 티켓 파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콘서트의 피나레를 장식할 서울까지 전의 전석이 매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MBC 연회의 보도입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웅의 서울공연까지 매진 싹쓰리가 됐는데 이렇게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보다는 실패하신 분들이 훨씬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8월 14일에 온라인 생중계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방에서 편안하게 생중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이 생중계의 시청률도 엄청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OTT 프레톰이에요. OTT. 여기는 유료입니다. 돈 주고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혼자 가입한 13,000원이지만 이것을 아마 4명 내지 5명이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웅시대 같은 경우는요. 각 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명웅의 온라인 생중계 전국터컨서트 아이엠 히어로의 8월 14일 서울공연의 세 번째 공연을 온라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그래서 생중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뉴스의 보도네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서유리입니다. 서유리가 누구냐면요. 왜 이분이 나왔냐면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티켓팅에 성공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줄 효도 티켓을 성공했다고 지금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훈 콘서트 성공, 서유리 우리 모두 부러워할 시어머니의 선물, 효도 선물을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좋다고 SNS에 올린 글이 저현여 인증합니다라고 하는 글과 사진이 또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훈 뉴스 메이커입니다. 이명훈을 거론하면 이렇게 뉴스가 됩니다. 서유리라고 하는 분은 성우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리포터이자 성우인데 소속사가 와이난미디어고요. 배우자는요. 최병길 PD라고 합니다. 2019년에 결혼한 이렇게 이명훈을 거론하면 뉴스가 되고 이렇게 뉴스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서유리 성우가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10년치 효도 인정 이 티켓 한 장으로 10년치 효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효도 티켓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서유리 성우는 10년치 효도를 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지인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무니, 시어머니 선물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과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이렇게 뉴스가 된 겁니다. 스포츠 조선은 이렇게 이명훈 콘서트 성공! 이렇게 SNS에 올린 서유리 성우의 이야기도 이렇게 뉴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의 서울 공연의 티켓팅이 아름다운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티켓팅과 관련해서 각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반응과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명훈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가 얼마나 대세 여부 대수 가수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보도여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하고 엄청나고 대세 여부 대세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 공연의 티켓팅의 언론의 보도를 정리해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